저한테 왜 그랬어요? 말해봐요. 몇 년 전 꽤 똑똑한 친구 하나가 제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.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는데 사소하게 생각했었던지 실수를 저질렀어요. 근데 그 친구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.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.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그 친구 손목 하나가 날라갔어요. 사과해라.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. 저 잘못 건드렸어요. 몸 간 수 잘하세요. 이번 일은 손목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. 이 아저씨 몰라도 한참을 모르시는군요. 대만 좀 둬봐! 놔! 그게 지금부터 지워버려 그러면 지워지는 거예요? 말을 하면 들어 이 새끼야. 모르겠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. 인생은 고통이야. 몰랐어? 아저씨는 아저씨 마음 다 알아요? 모르겠어요 어디가. 도대체 왜 이랬는지. 누가 machst? 노하루 액션. 달콤한 인생. 감사합니다.